KCON 2019 JAPAN 붐붐, 크런치! 안녕하십니까? DCRUNCH입니다. 네, 여러분. 저희가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. 그게 뭐죠, 송승희씨? 네, 바로 월 17일. 일본 마쿠아리 맷의 KCON 컨벤션장 엔스테이지에 오시면 DCRUNCH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DCRUNCH와 KCON을 즐기는 방법, 빌란씨가 말씀해 주시죠. 첫 번째, 5월 17일 열리는 KCON 2019 JAPAN KCON SHOOKAI의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온다. 두 번째, DCRUNCH 부스에 와서 DCRUNCH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. 하나 더, KCON SHOOKAI에 오시면 DCRUNCH의 새 앨범의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입니다. 팬분들과 특별한 시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이번 KCON에서 DCRUNCH와 함께할 시간 놓치지 마세요. 약속! 자, 그럼 둘, 셋! Let's KC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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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